지금부터 이 매스틱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스틱은 그리스에게해 키오스 섬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입니다. 예로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명 신의 눈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매스틱이 정말 귀한 약재인 이유가 있는데요. 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채취할 수 있고요. 한 번에 약 150g에서 180g 정도로 아주 소량입니다. 한 컵 정도죠. 눈물이 커지지도 않고 저 한 방울 한 방울 채취하는 거네요. 맞아요. 나무가 2m 정도 사람 키 정도 자라는데 무려 4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놀랍게도 키오스 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매스틱 나무를 키우면 자라기는 하지만요. 이 매스틱의 유효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PDO라는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그런 식품이 생산 품질 그리고 그 고유한 지역 그리고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장인의 기술 이런 전통성을 보증해주는 원산지 보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스틱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은 모두 그리스의 키오스 섬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법규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매스틱은 자일리톨, 프로폴리스와 함께 세계 3대 천연 항생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을 만큼 강력한 항산화, 항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예부터 이 매스틱을 상복부 불쾌감이나 위통, 소화불량, 위계양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감미료 또는 음료수의 성분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에 와서도 허브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검이나 오일, 치약, 분말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염, 여기에 좋다는 그 이유, 뭐가 좋은지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해드리죠. 뭐 이렇게 화를 내서요. 제일 중요한 건 안 하십니까? 이 매스틱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을 개선해줍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은 위벽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위산을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스틱에 함유된 다양한 식이섬유들이 히스타민을 억제해서 위산의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 효과가 논문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또한 이 매스틱은 위점막을 생성하는 홀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촉진해서 점막 세포를 보호해 위산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을 막아줍니다. 오오오오오오오